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니버스 티켓의 최종 8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름 앞에 유니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어서 너무 신기한데 방날부터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바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벅더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희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유니버스 티켓 파이널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열심히 티켓팅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유니스의 이름처럼 유니버스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